흠흠흠 이건가? 들어가 들어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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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 소개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올라온 29살 김일집이라고 합니다 일집? 네 저는 서울에서 영상으로 음악 활동하고 있는 진군식이라고 합니다 진 군식입니다 군식? 와 이름 진짜 특이해 자 우리 두 친구는 뭐 얘기한 대로 노래? 네 어떤 노래를 하는데? 널 사랑하기 위해 우린 사랑한 노래 없어요 엄마 귀여워 뿐이고 당신뿐이다 짠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 특별하게 부르는 재능이 있어서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오케이 궁금하긴 하자 그러면 어떤 건지 떨린다 편하게 해 네 편하게 해 네 네 아아아 아아아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거였잖아 였잖아 나만 아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줄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정말 바빈 안고 해줘줘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나지 않는 사랑으로 걸리네요 둔 불빛 아래 어우 걸리네요 둔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잘하신다 잘하신다 와 빈잔에 담긴 약수 하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래야 될 것 같아 진짜 고난이도를 해야 왜냐면 느린 거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진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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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의 끝판왕은 사실 랩인데 저희가 사실 랩을 얼마 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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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저희도 중요한 게 그리고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네 김준호 씨랑 했던 그 개그거든요 지그재그 어 지그재그송이라고 지그재그송이라고 원조가 따로 있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원조가 따로 있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이 기회는 아니다 네 아 아 아 원조가 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잘하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랩이 쉽지가 않아 너나둘이서 떠나가녀 이거야 안 됐나 이거야 안 됐나 노래는 음이 들어가거든 난 너와 해봐 난 난 너와 같은 차를 타고 난 너와 같은 같은 곳에 서 그 곳이 천국일 거야 오 수빈이는 진짜 신경 안 쓰는구나 수빈이는 뭐 여자친구 없어? 웃었어? 아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했구나 4학년짜리한테 4학년짜리한테 콧바람 나오기 어려운데 책방길 미안해 너 심심할까 봐 미안해 자 다음 사람 야 쟤게 또 뭐야